웅 머리를 잘랐는데 어떤가요? 너무 짧게 자란 거 같다 어? 진짜? 이런 걸로 검색한 거 아니하나? 엄마 이마트 그거 했어? 이마트는 검색해봤어 그러면? 편안하죠? 우리가 제일 자주 가는 데가? 어? 그러네? 잘 없대 어디로 갈까? 근데 나 이만 하나로 갈까? 아아 저기 이마트로? 어 그랬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거든 응 그래서 아빠한테 그게 날라왔구나 제로페이 어 아빠 사업자니까 소상공인 만 되는 게 아니라 어 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도 일단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완화하려고 결제할 때 수수료 되잖아 근데 그거 완화해주려고 아예 없기도 하고 많으면 10%? 막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로토리 같다 근데 머리 짧으니까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지? 엄마 모자가 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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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 으악 빨리 예쁘게 해라 다이소 같은 데도 되더라 다이소 돼 나 저번에 다이소에서 했었어 나 저번에 귤 그거 사온 거 있잖아 엄마 손세정제 응 그게 제로 웨이스트 쇼핑샵이거든 으음 요즘 그런 거 유행하잖아 응 통 같은 거 갖고 가서 사거나 거기서도 있어 확인 안 될지 몰랐거든 응 죄송합니다 그게 요즘 엔지세대 가치소비 이런 거래 흑이 우승했대? 흑이 우승했대? 응 응 레전드네 지금 이마트 회장이 쏘라고 했대 뭐 50% 하고 뭐 헉 진짜? 그래가지고 거울에 어디에 있는지 마비가 돼가지고 어제 일찍 문 닫아 버렸대 이런 물가에 50% 막 행사를 해 아 이마트 제로페이 왜 되는지 알겠다 엄마 네 제로페이 응 여기 내가 아까 11월 할인 때거든 응 11월 할인 막 11% 할 때가 있어 응 편의점 응 11% 이런 거 하는데 아까 보니까 응 28일부턴가 며칠부터 이마트 할인 들어가더라 응 그 할인 확인해보면 할인 되게 많더라 응 유숙해요 아 사람 봐 예쁘다 나무가 미용하는 거 같네 꼭 덩글덩글 응 응 아빠 회장한다고 국밥만 먹었어 있지 또 술을 마시면 어떡해 먹이라 죽기고 그라마지 예뻐 물로 죽어야지 그리고 국밥은 이제는 잘해 아 그래? 아니 나는 회장 끝났는데 도착 벌써 크리스마스라니까 응 그치 나 혼자 얘기하고 있었잖아 엄마가 이러고 있어 야 진짜 뉴스에 나온 대로네 뭐 사야 되지? 엄마 남자 얘기하고 있었잖아 엄마가 이러고 있어 야 진짜 뉴스에 나온 대로네 야 진짜 뉴스에 나온 대로네 이거 되게 귀엽다 달짝이 토마토 이런 빨간색을 먹고 싶은데 아 이런 빨간색? 어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없으면 100% 환불을 줄대 아 내가 지금 약속하고 다 먹을게 위에 꼭지를 봐야지 신선도를 봐도 모르겠는데 되게 예쁜데 귀엽다 이걸로 사자 진짜 너무 맛있어 impression 아무도 Trying 오른igon ince 그래서 서벙에 얼음이 떨어져서 아무도 너무 맛이 없어 지금 가자 이제 저거 봐봐 별 문제 이거에서 이거 받았어? 이거? 뭔데? 향이 좋아 레몬향 난다 막 묵티슈 같은 거 사람들 받아갈 때 이건 되게 좁은 데 있었잖아 돌려돌려 돌림판에서 이거 받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키 먹다고 뭐라 했는데 좋은 거였어 아 액젓 아 아 아 아 아멘